미현! 오! 같은 미현이! 미미자매네! 미현! 여기는 미현! 여기는 미현! 그러니까 미현과 미현! 미현이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또 미현이의 닉네임이 있지만 자기의 최강자로! 자기의 최강자로! 아까도! 그렇지! 아까도 언뜻 방송에 안 들리게 저 원래 예뻤어요라고 형한테... 아, 진짜? 진짜 멋있어? 네, 네! 방송에 안 들리게 저 원래 예뻤어요라고 형한테... 아, 진짜? 진짜? 진짜! 자기의 대단하구나! 아니, 원래 이렇게 예뻤어? 아니면 최근에 이뻐진 거야? 매력이 있고... 아, 이런 스타일이야? 콘셉트예요, 콘셉트! 자기의 대단하구나! 아, 좋겠다! 아, 이런 스타일이야? 아, 그렇다! 아, 그럼 어릴 때부터 계속 예쁘다는 얘기 들었어? 중간에 잠깐 안 예뻤던데? 언제? 언제?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아! 아! 과도기야 생각 있을지! 아, 과도기, 과도기! 넌 대박! 과도기가... 아, 그럴 수 있었어! 아, 그럴 수 있어! 아니, 어릴 때는... 아, 근데 너무 예쁜데 왜? 아니, 예뻐! 미연아! 안경이 조금 약간 그렇다, 안경이...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안경 색깔이... 예뻐, 예뻐! 안경 색깔이 바이올린하고 좀 안 맞아! 안경이 약간 채영이, 본부장님! 안경 아니에요? 영희 누나가! 네! 영희 누나가 이런 색안경 많이 써요! 그렇죠! 채영이 누나가 이런 색안경 많이 써요! 그렇죠! 저 때는 그런 게 대신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색깔 안경을 배우는 이유가... 아, 눈이... 어, 눈이 많이 커졌네! 눈이 많이 커졌네! 아니, 예쁘네! 이거, 이거 지금... 야, 야, 이제 미연이가 눈이 많이 커졌다고! 아니, 이게 소화한 거라고? 이게 소화, 이게 너무 소화! 이거 소화 못 한 거야! 이거는... 인기 폭발 전에... 아니, 아니야! 전조정상일 뿐인 거예요! 이거, 이거 이 사람 아닌데! 이 사진은! 이 사진은 미연아 안경이 망쳤다! 그래, 그래! 이거 아니야! 야, 근데 나 지금 충격이 초등학교 졸업사진이에요? 네! 이게 2009년이야! 야... 초등학교? 2009년에 졸업했어! 아, 2009년에 졸업했어! 야... 우리 패턴 한창 할 때네! 나 한창 대학 다 됐는데! 대박! 야, 우리 애가... 떨어진다! 야! 그냥 1000,000,000èreeing, 야... 2000,0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